잘 지내셨나요? 오늘은 이렇게 제 옆에 누군가 있는데 합방을 이제 하게 됐잖아요 네네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처음 합방을 해보는데 옆에 예의 없는 친구가 있어서 좀 기분은 별로 안 좋은데 동생이 동생이잖아요 저보다 귀 귀여워요 귀여워요 어? 이거 형한테 할 거 아니죠? 팔이 안 닿을 줄 알았는데 다르시네요 네 저 답니다 아 예 저는 사실 애준이 형이나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하게 됐으니까 즐겁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둘이 평생 같이 방송해줘 방송해줘 이미아미아님 그건 힘들 것 같고요 1억을 받아도 힘들 것 같습니다 아 1억이요? 저는 합니다 1억이요? 저는 하겠습니다 좀 붙어 앉아봐 그거는 조금 어려워요 어려워요 저희가 아직 거리가 있어서 이 벽이 있다고요 네 둘이 무슨 사이 저희 그냥 뭐 비즈니스적인 사이죠 담비 형이랑 친해지기 싫었거든요 제가 예의 없는 사람을 좀 싫어하는 편인데 네 기분이 좀 불쾌하네요 왜요? 제가 무슨 예의가 없었네요 아 그 방송하시는 거 제가 모니터링 해보니까 네네네 그게 예의가 없으시더라고요 확실히 예의가 없다고요? 재채기 하고 아 재채기 재채기 한 다음에 쏘리 이렇게 하고 어허 헉 쏘리 그게 예의가 있는 거죠 너무 느끼해가지고 아 하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건방지게 이제 쏘리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또 건방지다고 하면 또 할 말이 없네요 보기 불편하더라고요 네 예의 없는 조합 저는 이제 예의가 있는 편이에요 그 예의가 좀 더 있으면 좋긴 해요 오 이런 게 예의가 없다는 거예요 형 앞에서 불을 켠다는 거는 네 공구 얘기 쏘리 은호씨 오늘의 아웃핏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? 항상 구움만 입고 계시잖아요 공구 씨도 어허 네 밤비 씨도 이제 보면은 멜빵만 계속 아 맞아요 그래도 이게 제 여러 벌이 있어가지고 한 벌만 있는 게 아니라 네네 여러 개가 있어서요 네네 지금 여기를 들어가면 어우 이거 제 사진이 너무 잘 나온 거 같은데요 네네 저는 어떤가요? 입을 제가 입을 왜 저렇게 옹졸한 입을 모양을 하는지 왜냐하면은 루돌프 선생님이랑 제가 원래 평소에 좀 차갑고 약간 카리스마 하잖아요 네 옹졸한 게 좀 상당히 마음에 안 드네요 옷이 여기서도 저는 이때 다른 옷을 입었는데 아 이게 목걸이 색깔만 똑같고 다른 옷을 입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? 색깔만 똑같은 거니까 오해 말아주시고요 네네 형들 잘 좀 해봐 이건 뭐 밤비 여기 손 안 닿지? 이거 누구예요? 누가 시켰어요? 아하하하 하하하하 받아봅시다 으악 네 딱 적당한 위치 밤비 형이 손 안 닿는 위치 밤비 형은 요 정도도 안 닿을 거 같아요 그 트리에는 키는 닿으셨나요? 아 키가 닿던데요 그거 은호님이 하신 거예요? 네 제가 그 했거든요 어쩐지 에이가 없더라구요 네 키가 그래도 닿으셨나 봐요 네 충분히 닿을 키였고요 네 커피젤링 님이 둘이 서서 키차이 보여달라고 하는데 굳이 그거를 왜 괜찮을까요? 저는 뭐 별로 그렇게 뭐 까치발을 한번 들어보세요 알겠습니다 설레는 키차이 귀여운 형입니다 한번 안아드릴게요 형 제가 동생이 형한테 안기는 거는 안아드릴게요 그냥 뼈밖에 없어요 뼈 원 투 뼈밖에 없고요 원 투 그러면 나는 바로 이렇게 원 투 엇뜨거 오 예쁘다 어두울 때 보니까 네온